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추레굽기 20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의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직도 비가 오나요? 밖에? 지금 안 오나요? 광고하는 남자 잘하죠? 잘생겼죠? 제가 추천했습니다. 올해 한 유일한 제 사역입니다. 광고하는 남자 추천한 거. 못하면 그만두게 하면 되니까 걱정 말고 쓰시라고 단임을 캤으니까 말씀을 드렸더니 잘하네요.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답니다. 잠깐 나와서 좋은 소식만 전해줘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광고하는 남자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고하는 남자가 나오면 박수를 치고 설교하는 목사가 나오면 박수를 안 치고 참 좋은 교회예요. 단임 목사님은 지금 미국 집회 계속 하고 계시는데 처음 갈 때보다는 좀 나아지셨는데 어지러움증은 여전히 있으시답니다. 보이지 않아도 단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건강하게 사역 잘 마치시고 돌아올 수 있도록 중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10개명 설교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개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우상을 만들지도 섬기지도 말라. 그런데 이 2개명하고 1개명이 너무 비슷합니다. 1개명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20장 3절인데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너무 비슷하잖아요. 사실 저도 말씀을 전하기 전에는 이렇게 비슷한지 몰랐어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신우의 안부 살간 도중탐. 신우의 안부 살간 도중탐. 그냥 뭐 신우의 안부는 살간 도중탐이니까 똑같은 개명이겠거니 그냥 서로 다른 개명이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1개명과 2개명이 너무나 흡사한 겁니다.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1개명과 2개명 이 흡사한 개명을 둘로 나누지 않고 하나로 하는 교회도 꽤 많았습니다. 카톨릭 교회도 그렇고요. 루터 교회도 그렇고 유대교도 그렇습니다. 카톨릭과 루터 교회는 이 1개명과 2개명을 합쳐놓은 대신에 맨 밑에 있는 10개명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는 10번째 개명이 되고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는 9번째 개명 그렇게 해서 10개명을 만들었고요. 유대교의 경우는 조금 특이합니다. 이 두 개명을 합쳐놓은 대신에 이 개명은 두 번째 개명이라고 하고 1개명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게 만든 게 아니고 바로 우리들이 알고 있는 10개명 20장 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나는 너를 애국당 종도였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하니라. 즉 유대교인들은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하다가 1개명인 겁니다. 제가 1개명과 2개명이 비슷하다고 누군가에게 얘기를 했더니 저는 그냥 1개명과 2개명이 비슷한 걸 알려주려고 얘기를 한 거였어요. 그 얘기를 들은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거 어떡하지? 다음 주 그럼 목사님이 1개명 설교하실 텐데 너무 많이 중복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설교를 하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인들은 금방 까먹어. 걱정하지 마. 다음 주 전혀 다른 내용의 설교라고 알고 들으실 거야. 몰찍악한 교인들은 노트하면서 적습니다. 그분들의 경우에는 어떡하지? 제가 그랬습니다. 그건 내가 걱정할 게 아니지. 단임 목사님이 걱정할 거지. 그지 왜 내가 걱정해? 나는 이미 설교 끝났는데. 1개명 단임 목사님이 돌아오셔서 잘 해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다음 주도 마지막 10개명을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마음 편하게 말씀을 묵상하는데 궁금증이 떠올랐어요. 왜 1개명과 2개명은 서로 비슷한데 이렇게 두 번이나 반복적으로 설명을 한 걸까? 도대체 무슨 차이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10개명을 주신 걸까? 그 이유를 설교 말씀을 풀어가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기분 나쁘시더라도 제가 이런 전제를 가지고 설교를 할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과 저는 우상을 섬기고 있다라는 전제로 출발할 겁니다. 난 아닌데? 나는 그런 우상 섬긴 적이 없는데? 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우상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냐면 동네 어귀에 있는 큰 나무나 아니면 산 위에 꼭대기에 있는 바위나 아니면 이스터섬에 있는 거상이나 아니면 장승 이런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 이렇게 하는 것들을 우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상이 그렇게 쉽게 눈에 보이는 것만이 우상이 아닙니다. 이번 주 들은 얘기입니다. 제주에 있는 어떤 교회 전도사님이 개척을 준비하고 있었답니다. 아들이 교회 개척을 한다는 얘기를 들은 믿음 좋은 권사님 어머님이 점집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언제 교회 개척을 하면 좋을지 어느 동네에 교회 개척을 하면 대박날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교회 이름은 뭘로 정할지 실화라고 합니다. 전도사님 엄마고요. 신앙 좋은 권사님입니다. 우리 모두 다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팀켈러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간의 마음은 우상 공장이다. 우리들의 마음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과도 같다. 그런데 점을 찾아가거나 사주를 보거나 장명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동상을 보고 빌거나 이런 수준의 우상은 제가 여러분들이 웃는 걸 보니까 굳이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복잡한 우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우상의 영역을 조금 더 확대해 드릴 텐데 영상을 보면서 어떤 우상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더 보고 싶은 분들은 유튜브에 가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누군지 아시는 분 손을 이렇게 살짝씩 들어보세요.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신지 이렇게 들고 있는 분들은 3, 40대 이렇게 드는 분들은 2, 30대 이런 분들은 조금 깬 4, 50대 모지 저건 하시는 분들은 어르신들 방탄소년단 BTS입니다. 얼마 전 빌보드 차트 앨범 차트 200에서 한국 가수 최초로 1등을 한 한국 아이들입니다. 자산 가치가 1조라고 합니다. 경제적인 가치가 저렇게 때로 나와서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랩도 하는 가수들을 뭐라고 하죠? 아이돌 그룹이라고 합니다. 아이들로 이루어진 그룹에서 아이들 그룹이 아니라 아이돌 그룹입니다. 아이돌이 무슨 뜻이냐면 영어로 우상입니다. 아이돌 그룹 한국말로 번역하면 우상 때입니다. 저 친구들은 우상 때입니다. 아이돌 그룹이 아니고 여기 웃는 분들이 있죠? 혹시 방금 전에 나왔던 가사를 알아들으신 분들 계세요? 에에에에에에에삼 그냥 이것만 반복되잖아요.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하 근데 영어 단어로 fake love입니다. 가짜 사랑 fake love 제가 말씀드리니까 알겠죠? 근데 여러분들의 자녀나 여러분들의 손주들은 저 친구들이 부르는 노래의 랩을 줄줄줄줄 외웁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도 안 봐도 왜요? 저 친구들이 우상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아 요즘 것들 참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는데 얼마 전 무한도 전에 H.O.T가 결합을 해서 공연을 했더니 30대 후반과 40대 초반 H.O.T와 같은 세대를 경험했던 많은 여성분들과 남성분들이 울면서 보시더라고요 어느 세대나 저런 아이돌들이 있습니다 우상입니다 그런데 우상을 한자로 표현했더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자는 짝이나 배피를 의미합니다 즉 우상 의미가 뭐냐면 무언가 신의 짝이 되는 형상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자가 또 다른 의미가 있죠? 허수아비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리 그게 하나님의 짝처럼 보이고 귀중한 것처럼 보이고 뛰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뭐에 불과하다고요? 허수아비 허상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맞춘 우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승이라든지 눈에 보이는 나무나 바위나 이 정도 뭐 점을 간다든가 아니면 사주타로 이런 거 하는 거는 굉장히 저급한 우상인 것 같고 아이돌 그룹마저도 이제 나와는 상관없는 것 같고 이제 여러분들 눈높이에 맞는 우상입니다 미국 뉴욕에 있는 리디머 장로교회 팀켈러 목사님이 내가 만든 신이란 책에서 다음과 같이 우상에 대해 얘기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인간의 마음이 성공이나 사랑, 돈, 가정같이 좋은 것을 궁극적인 것으로 만들면서 그것들이 우상이 된다 핵심적인 표현은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것, 필요한 것이 우상이 됩니다 우상은 나쁜 겁니다 그런데 나쁜 게 우상이 되진 않습니다 왜 우리가 돈과 시간과 물질을 들여가면서 나쁜 걸 우상을 만들겠어요? 우상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우상이 됩니다 원신들에게는 금송아지나 자연물과 같이 두려움의 대상, 그 두려움의 대상에게 빌어서 내가 되도록이면 살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우상이지만 현대인들에게는 돈이나 사랑이나 가정이나 건강이나 명예나 인정이나 이런 것처럼 필요하고 좋은 게 우상입니다 가끔 제가 사용하는 예화인데요 하나님을 뜻하는 영어 단어는 G-O-D입니다 갓입니다 갓 G-O-D를 거꾸로 뒤집으면 개가 됩니다 하나님이 개가 되처럼 하나님이 개보다 못한 존재로 전락했다는 걸 빚고 오는 표현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에 수십 년 전 15년 전쯤부터 통계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보다 반려동물에게 사용하는 비용이 훨씬 많다고 합니다 2016년도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반려동물에 사용하는 평균 비용이 140만 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평균 비용이 140만 원을 반려동물을 위해 쓰는데 140만 원 이상 헌금했나? 헌금을 해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인다는 건 아니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나마 평균 비용이 140만 원이에요 개 유치원에 보내거나 개 유치원에 보내고 나서 내가 사랑하는 개를 반장을 시키려면 촌지도 줘야 하는 세태입니다 이가 조금 부실하다 싶으면 스케일링도 해줘야 되고요 눈이 조금 이상하다고 싶으면 백내장 수술도 해줘야 됩니다 우리 개님께서 돌아가시면 장례도 치러드려야 됩니다 비용이 무지막지하게 올라갑니다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보다 개가 죽었을 때 더 많이 우는 남자들이 허다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도 울지 않았는데 개가 떠나면 울어요 오죽하면 GOD와 DOG가 헷갈리겠어요 반려동물 사랑하셔야 합니다 반려동물 사랑하셔야 합니다 똑같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생명체입니다 반려동물이 하나님보다 위 아니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많은 것들이 하나님보다 앞서 있을 때 그것들이 다 우상입니다 좋아하는 것 필요한 것들이 궁극적인 것이 될 때 우상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상은 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필요한 걸 어떻게 버려요? 좋아하는 걸 어떻게 안 해요? 어떻게 돈을 벌고 그 돈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돈에 초연할 수 있어요? 어떻게 건강을 등한시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가정을 버리고 어떻게 사랑을 버리고 어떻게 내가 승진을 안 합니까? 다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궁극적인 것이 되면 우상이 됩니다 궁극적인 게 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럼 내가 지금 좋아하고 사랑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궁극적인 건가 아닌가 알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슬픔이라는 감정이 있고요 절망이라는 감정이 있습니다 이 슬픔과 절망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슬픔이라는 감정은 내가 어떤 것을 잃어도 이것들에게 이런 슬퍼하는 감정들을 대신 위로받을 수 있는 뭔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슬픔이라는 건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고통입니다 반대로 절망은 나에게 희망이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잃어버리면 다른 곳에서 위로를 받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미 나에게는 궁극적인 게 되었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할까요? 돈을 투자를 했는데 돈을 날렸어요 슬프세요 절망하세요 절망하세요 우상입니다 건강을 잃으셨어요 슬프세요 절망하세요 건강에 따라 좀 다르겠죠? 불치병에 걸리면 근데 불치병에 걸려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은 누가 주신 건데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어요 슬프세요 절망하세요 헷갈리죠? 왜요? 우상을 섬기고 있거든요 내가 가정에서 슬픈 일이 있어요 근데 회사를 갔더니 승진을 했어요 그럼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내가 회사에서 승진을 못했어요 근데 가정에 갔더니 내 자녀들이 아빠 아빠 하면서 나에게 달려들면서 많은 위로를 내줘요 그건 극복할 수 있어요 더 심각하게 얘기하면 내가 모든 걸 다 잃어도 나의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고 나의 친구가 되시고 약할 때 강함 되어주시는 주님이 있기 때문에 나는 절망하지 않아 그럼 이 모든 것들은 우상이 아니에요 궁극적인 게 아니에요 그냥 좋은 것 필요한 건데 잠깐 그 좋은 것과 필요한 것이 내 곁을 떠나간 거죠 내가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나 안 하고 있나 고민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슬퍼하고 있나 절망하고 있나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우상을 섬기고 계세요 나는 지금 어떤 우상을 섬기고 있지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가 우린 다 우상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나는 어떤 우상을 섬기고 있지 어떤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 제가 우상 간별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얘기를 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10편 65편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잠잠히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몇 년 전에 교회 어느 권사님과 식사를 하는데 권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여쭤보셨어요 이제 목사님도 나이가 되고 그랬으니까 담임하러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나 기도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래요? 어떻게 기도하시는데요? 그랬더니 만 명 넘는 교회에 담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만 명 넘는 교회를 다니시다 보니까 교회 숫자에 민감하지 않으신 분 같았어요 제가 만 명이 넘는 감리교회면 만나교회인데 그럼 단임 목사님을 더 좋은 곳으로 보내드리고 제가 여기를 일하고 말씀을 드릴래다 말씀은 안 드렸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그 그릇이 안 되는데요 얼마가 그릇인데? 여자 권사님인 거예요 글쎄요 알았어 알았어 그러면 오천명 오천명 놓고 앞으로 기도할게 오천명도 제 그릇에는 얼만데? 저는 백 명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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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백 오백 지금 아마 오백 놓고 기도하고 계실 겁니다 제가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요 잠잠히 하나님이 내가 뭔가를 하길 원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잠잠히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해요 굉장히 멋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깨달았어요 잠잠히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소망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기도한 게 아니었어요 계속 잠잠히 있고 싶은 거예요 어디 안 가고 그냥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그냥 광고 목사 하나만 잘 추천해도 1년 동안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냥 평안하고 안전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게 제 우상이에요 그게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무슨 얘기예요? 기도 제목이 우상이에요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게 우상이에요 내가 지금 무슨 우상 섬기고 있냐고요? 뭐 기도하세요? 지금 뭐 기도하세요? 그게 우상이에요 오래도록 바라고 오래도록 원하는 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가 나쁜 게 아니고요 기도를 오래 하는 게 나쁜 게 아니고요 누군가를 위해 중보 기도하는 게 나쁜 게 아니고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우상 섬기고 계세요?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계세요? 눈에 쉽게 떠 있는 우상 그리고 내가 원하고 좋아하고 필요한 것들이 궁극적이 된 그런 우상 그나마 이 두 가지 우상은 괜찮아요 어떻게 그냥 쉽게 떨쳐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무서운 우상이 한 가지 있어요 진짜 무서운 우상 제가 그 마지막 우상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온성전 안에 하나님은 몇 분 계신가요? 저걸 왜 물어봐? 하나님은 한 분인데 그래서 하나님인데 두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이곳에 하나님은 한 분 계시죠? 그런데 조금 다르게 생각하면요 여러분의 숫자만큼 하나님이 계세요 여기 수천 명이 있는데 수천 분의 하나님이 계세요 제가 말하는 뜻을 아시겠죠? 각자 생각한 하나님이 달라요 각자 경험했던 하나님이 달라요 만약에 지금 이 시간이 예배 시간이 아니고 성경 공부 시간이라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요청을 드릴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과 내가 아는, 내가 경험한, 내가 믿는 하나님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같은가, 다른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달라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내가 아는, 내가 경험한, 내가 믿는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옳다고 얘기한 하나님이 다 달라요 저는 이걸 뭐라고 갖다 붙였냐면 이름을 현대판 금송아지라고 갖다 붙였어요 금송아지 이야기가 어디 나오냐면 치료국기 32장 4절에 나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영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게 중요합니다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 금송아지는 너희를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기 너희들 앞에 있는 금송아지는 이집트에 있었던 송아지신이 아니고 너희를 애국당에서 이끌어내어 주시고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셨던 너희가 믿는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이 금송아지다 우리는 그게 우상인 줄 알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철썩같이 믿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제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야 제가 믿는 하나님은 우상일 수도 있어 반대로 저 사람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우상이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아니신 것 같아요? 아니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하나님을 전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 잣대로 만들어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왜요? 저희는 생각이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딱 이 정도에 맞춰놓는 거야 하나님은 이 정도의 분이야? 이런 분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근데 이런 하나님을 이렇게 맞춰놓은 사람 이렇게 맞춰놓은 사람 이렇게 맞춰놓은 사람이 서로 다른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죠 네모 하나님, 동그라미 하나님, 오각형 하나님이 다 있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인데 왜 내가 믿는 하나님만 하나님이죠? 왜 내가 받은 말씀만 말씀이고 내가 받은 소명만 소명이고 내가 받은 사명만 사명인가요?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금송아지를 섬길 수 있어요 제가 세 가지 우상에 대해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뻔히 보이는 우상 우리에게 좋은 거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우상인지 아니면 우리의 본능이고 우리의 욕구인지 헷갈리는 사람 그런 우상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나만의 하나님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생기는 금송아지 이렇게 세 우상이 있어요 우상 안 섬긴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분 두 손 들어 보세요 나 우상 안 섬겨 난 절대 우상 안 섬겨 나는 지금 그런 얘기 상관없어 나는 하나님만 섬겨 이 세 가지 항목에 전혀 해당되지 않는 그럼 예수님은 우상을 섬기셨을까요? 눈이 번뜩 뜨이지 않으세요? 제가 이 얘기했더니 예수님은 우상을 섬기실까요? 안 섬기실까요? 섬기셨을까요? 안 섬기셨을까요? 예수님도 인간이었는데 제가 참 이상한 것 같아요 왜 이런 생각이 들었나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우상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당신이 맞는 걸 왜 섬겨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도 우상을 섬길 수 있는 시험을 받으셨어요 인간이시였으니까 그 시험 받은 게 어디 나오냐면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이후에 누가 찾아왔죠? 사단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뭘 가지고 시험했냐면 제가 말씀드렸던 두 번째 우상에 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인간에게 좋은 것, 인간에게 필요한 것 즉 욕구, 욕망, 욕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가셔서 시험을 하셨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 시험에 넘어가셔서 그 필요했던 것들이 궁극적인 것이 되었으면 우상을 섬겼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이런 지하에 그 우상을 섬길 수 있는 시험을 물리치셨어요 골롯에서 3장 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탐심도 우상, 숭배다 욕심도 우상, 숭배다 욕구도 우상, 숭배다 우리들은 어떤 욕구를 가지고 살아갈까요? 에브로 앤 메슬로우라는 심리학자가 모든 사람에게는 다섯 가지 욕구가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욕구가 있냐면 생리적인 욕구가 있다고 합니다 나를 보호하고자 하는 욕구 경제적인 안정을 추구하는 것 질서를 추구하는 욕구들 내가 신호 안 지킬 때는 로맨스고 남이 신호를 안 지키면 저건 죽일 사람이고 세 번째 욕구는 사회적 욕구의 단계입니다 우리는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어딘가에 속해 있어야 되고 또 누군가가 나를 받아들여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지금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네 번째 욕구는 존경 욕구인데요 다른 사람들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예요 지위, 존경, 인정, 명예, 위신, 자존심 성공에 대한 욕구가 해당됩니다 맨 마지막 욕구가 자아 실현 욕구입니다 성장이나 자아 실현을 통해서 자신의 잠재 가능성을 실현하라는 욕구 이 다섯 가지 욕구가 우리는 다 있어요 사단이 뭘 건드려요? 이 욕구를 건드려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본능적인 욕구를 건드려요 이 욕구에 넘어가나 안 넘어가나 이 욕구를 잃었을 때 슬퍼하나 절망하나 이 욕구가 좋은 것, 필요한 것에 그치나 아니면 궁극적인 것이 되나 예수님을 유혹하는 것도 바로 이거였습니다 금식한 예수님에게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가장 기본적인 생리적인 욕구에서부터 안전의 욕구, 사회적 욕구를 넘어서 천하를 다 주겠다며 존경의 욕구와 자아 실현의 욕구까지도 유혹합니다 예수님은 안 넘어가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들이 해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넘어가는데 예수님은 안 넘어가셨어요 우리는 그것에 넘어갔는데 예수님은 안 넘어가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방법을 택해서 안 넘어가셨지? 예수님이 안 넘어간 방법을 알면 우리도 이후에 찾아올 우상에 대한 많은 시험을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예수님이 어떻게 안 넘어가셨는지 보겠습니다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7절에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10절에서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들의 욕구를 다스리고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저처럼 그 어떤 것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겨라 욕구를 없애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욕구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너가 원하는 것을 얻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 얻는다고 할지라도 그걸 숭배하지 말고 그걸 너희들에게 주신 누구를 섬기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우상 좋은 겁니다 우상 필요한 겁니다 우상을 없애려고 하지 마세요 우상이 생긴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대체물로 생긴 게 우상이에요 하나님이 저기 계신데 하나님이 제 눈앞에 잠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거신 것처럼 무언가를 만들어 놓은 게 우상이에요 그럼 이걸 없애는 것보다 하나님을 다시 이 자리로 하면 이건 저절로 없어져요 하나님 여기 계시니까 근데 내가 잠깐 또 한눈을 팔면 다시 우상이 슬그머니 다가와요 그럴 때마다 다시 하사 하나님을 갖다 붙이세요 우상이 하나님의 대체물이 아니라 하나님은 궁극적이고 영원한 대체 불가능한 우리의 아버지세요 십계명 설교가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저는 다소 율법적인 분위기의 그런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 주일학교를 다니던 저에게 십계명은 굉장히 무섭고 위압적인 규율이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십계명은 사사건건 무얼 하지 말라는 잔소리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무섭고 고압적이고 엄격한 분이었습니다 근데 지난 8주간 십계명의 설교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오늘 설교를 위해 묵상을 하면서 왜 단임 목사님이 십계명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라고 했는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을 위한 건가요? 저희들을 위한 건가요? 이게 가장 십계명에 대한 근본적인 출발점입니다 십계명이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압적이고 무서운 거고 저에게는 잔소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십계명은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 없이도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셔요 일하기를 원하시세요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길 수 있을까를 알려주시기 위해 우리를 억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신을 섬기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기며 행복할 수 있을까요? 도적질하며 남의 것을 탐내며 살이 나며 부모를 경경하지 않으며 가늠하며 어떻게 우리가 행복할 수 있어요? 그걸 안 해야 행복하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일계명과 이계명이 너무나 비슷한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저는 궁금했었거든요 그런데 해답을 찾았어요 그게 뭐였냐면 일계명 너는 나 이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나를 섬겨라 즉 누구 후에 대한 문제를 알려주신 게 일계명이에요 너는 누구를 섬겨라 일계명은 어떻게 섬겨라? 하나님을 하나님을 하나님 있는 그대로 섬겨라 나를 내 모습 그대로 섬겨라 내 모습은 너네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 대신에 무언가를 갖다 붙이지 말고 하나님을 하나님 있는 그대로 섬겨라가 이계명의 핵심입니다 이계명 역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너를 위하여 만든 것들 너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섬기는 것들은 결코 너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한다 돈의 노예 사랑의 노예 권력의 노예 명예의 노예 가정의 노예 그것들을 얻기 위해 더 갈망하게 되고 얻지 못할까봐 불안해야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들은 나를 버리고 돌아서고 무언가 대체할 수 있는 것을 만들었지만 나는 단 한 번도 너희를 버린 적이 없어 왜냐하면 너희들은 내 자녀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내 모든 걸 다 내어주더라도 너희들을 사랑할 거야 그리고 딱 한마디 하십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버릴 걸 버리고 돌아오라 우리 함께 찬양을 듣겠습니다 내 백성은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은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사랑은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기 가사에 내 백성이 나를 떠났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났다고 했어요 이건 누구 얘기인가요? 하나님 얘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이 나를 떠나서 돌아섰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 사랑은 내 백성을 포기 못하겠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 닥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는데 내 사랑이 그 백성을 포기 못하고 내 모든 걸 내어주면서까지 그들을 얻을 수 있을까 후렴 가사가 우리들의 결단이 되어야 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는구나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함께 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모든 걸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을 수 있을까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떨어져도 그 사랑은 영원히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떨어져도 그 사랑은 영원히 돌아가자 사랑은 노래 참고 사랑은 노래 참고 사랑은 노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은 노래 참고 사랑은 노래 참고 사랑은 노래 참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떨어져도 그 사랑은 영원히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떨어져도 그 사랑은 영원히 돌아가자 우린 떨어져도 그 사랑은 영원히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상을 섬기지 않는 방법 여호와께 돌아가는 겁니다 여호와는 여전히 우리를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신의 모든 것까지 다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한 분 그 어떤 우상도 자기를 버려가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만이 당신의 아들까지도 버리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제 우리의 결단만이 남았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기는 우리 모두 여호와께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한 분께 우리가 정말 소중하고 좋아하고 필요한 것 다시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셨기에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더 하나님을 알고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숫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많은 백성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제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추고나옵나이다 아멘